아 뭐 싸인 거 해야 돼? 우와 매달렸을 때 가만히 힘 빼시고요 가만히 포근하세요, 힘 빼고 절대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누가 먼저 할래? 동현이가! 그냥 하면 되겠지 보성 보증도 없고 놀이기구도 좋아하니까 잘하겠지 하고 탔는데? 점점 올라갈수록 애들이 안 보여요 애들이 조그만해지고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? 50m 다 한 번에 내려줬으면 좋겠다 멋있게 딱 오래 걸리지 말고 근데 왜 난 항상 이해가 안 가네 돈을 주고 왜 위험한 짓을 하지? 스톱! 네? 편하게, 편하게 앉아 그냥 이 손 빼봐, 잠깐만 앉아 앉아 누워, 그냥 누워, 누워, 누워 누워, 누워, 누워 누워, 누워 누워, 누워, 누워 누워, 누워, 누워 누워 어, 매달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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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등을 매달렸구나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있어 아,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있어 트리턱 점프, 아플레일아 트리턱 점프 아! 자, 리헌 3 2 1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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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무중력 상태 같은 공간이 있어요 한 1초 정도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서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죽겠구나 아, 진짜 좀 아찔했어요, 오늘 거 그래 의도 안 되지 둘이, 좋아, largo 아! 아! 저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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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봐, 저거 아 아! 조금 괜찮아요 괜찮아 나아~~